안녕하세요. 팔레원고 원정기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팔레원고 민사 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의 추정량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물은 2023나 2359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들 철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소유 토지 등기 명인이고 피고는 토지 점유자인데 서로 반소까지 제기를 했는데 본소를 파괴함으로써 원고가 이기게 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 토지에는 74년 12월 31일 날 A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원고 토지를 포함한 세 필지에 원고 건물이 신축이 됐어요. 그리고 78년 12월 30일 날 이 건물이 ABC, C는 원고의 부친이었어요. ABC의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2019년 17년 9월 27일 날 C를 상대로 보존등의 말소 청구를 했는데 C가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를 해서 결국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2018년 11월 6일 날 확정 판결에 따라서 원고 토지에 관해서 1994년 12월 31일 자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다음에 원고 건물에 관해서는 98년 12월 30일 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C가 결국은 2018년 11월 6일 확정 판결에 의해서 94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98년 12월 30일 날 각각 취득시효 완성으로 완벽한 소유권을 등기까지 마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원고가 부친 C로부터 2018년 11월경에 각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등기를 이전 받은 거죠. 그런데 피고가 74년 12월 24일 날 원고 토지에 인접한 피고 토지의 등기를 마칩니다. 비슷한 시기에 피고 토지도 등기됐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91년 2월 21일 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측량 감정 결과 피고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걸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91년 2월에 지금 이 땅을 침범을 해서 동물이 지은 거죠. 그런데 C라는 사람은 94년 12월 30일 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건물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98년 12월에 건물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중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도 91년부터 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아버지가 94년 12월, 그 다음에 98년 12월에 각 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취득시효 완성은 그 전부터 했겠죠. 그런데 1974년부터 쭉 했던 거죠. 그래서 원심은 피고가 91년 2월에 피고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C의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율을 C가 상실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C는 그 전 판결에서는 74년부터 94년까지 쭉 점유해서 취득시효 완성했다고 받았는데 원심은 91년경에는 C의 침범 토지를 피고가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C가 이 토지의 점유율을 상실했다. 따라서 침범 부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점유취특시효 부분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C가 C 부분, 이 C의 침범 토지에 관한 부분에 관한 등기는 무효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원고 폐소를 한 거죠. 결국은 원고의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원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죠. 74년부터 94년까지. 그런데 피고가 91년에 침범을 함으로써 부지의 점유율을 상실했느냐, 상실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이 취득시효 완성, 완성이라고 해서 등기가 지금 됐죠. 등기가 있는데 등기에 보면 20년간 쭉 점유한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등기 원인에서 추적력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다투는 축에서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된다. 그렇다면 등기 명의자인 취득시효 기간 중에 74년부터 94년까지 일부 기간 동안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직접적 현실적 점유율을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적력이 깨지는 게 아니다. 즉 등기 추적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94년 12월에 20년간 평온 공연한 걸로 취득시효 완성이 됐다는 것이 등기의 추적력이 된 거죠. 따라서 91년에 침범했다고 해서 그 추적력이 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 타인의 등기 원인의 부존줄 이유로 확정 판결을 기한 등기의 추적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적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정명의 정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증거나 제출을 잘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시의 점유취적 완성 등기 명의 유효 등기의 추적력에 따라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원고의 아버지의 등기 추적력에 따라서 피고가 90일 2월에 건물을 했다는 것으로 추적력이 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는 아직 입증이 안 됐다. 결국은 시의 원고의 아버지의 등기가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가 등기의 추적력을 깨지 못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원심과는 다르죠. 원심은 판결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결과 상관없이 91년부터는 피고가 점유한 거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등기의 추적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추적력에 따라서 91년에도 다 점유하고 있었다고 추적이 됐고 피고가 그거를 깰 만큼 입증을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 C와 A의 판결 원고의 부침과 A의 판결이 피고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된 이상 등기 원인인 취직시효의 완성에 관한 등기의 추적력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십니다. 원심은 판결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무시해버린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이 미치지 않지만 등기의 추적력이 미친다. 그리고 추적력이 미친 한도에 있어서는 일부 한때 침범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등기의 추적력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원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될 수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원심처럼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해서 기각한 것은 아니다. 등기 추적력이 인정된다라고 본 것이니까 이거는 파기된 후에 과연 원고가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등기의 추적력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의 추적력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굉장히 잘 설치한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의 추적력은 상당 부분 강력하게 인정된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